오늘 7월 1일입니다. 오늘 강의를 3개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찍을 게 많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여기 생태마을 또 다볼사이버 성당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마을 숙박 이용 안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창 생태마을은 여기가 1생태마을입니다. 2생태마을은 잠비아에 있습니다. 잠비아가 2생태마을입니다. 그 다음에 문경이 제3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의 집이 4생태마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순례자의 집이 제5생태마을입니다. 이제 문경도 바로 카라반 12대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면 바로 건설사 선정해서 숙박시설이 27개 정도 되는 숙박시설을 마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또 우리 다볼교들 제주도 여행 갈 때 거기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아마 거의 매일 미사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5개 생태마을을 마음껏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비아도 제가 보기에는 3개월 6개월 1년 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거기서 25년 이상 산 수녀님들도 있고 우리 신부들도 거기서 5년 살고 저도 한 11년 정도 잠비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이게 얼마나 넓고 신비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서로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꿔 놓았어요. 사람 간의 관계 단절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앙 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의미사를 걸으면 벼랑 맞는 줄 알았어요. 신앙 생활 안 하면 벼랑 맞는 줄 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강제로 성당에 못 오게 하니까 특별히 65세 이상인가 70세 이상은 아예 못 오게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핑계결에 성당에 발길 주지 않고 성당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냉담으로 들어선 분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80살이 넘고 90이 가까우신 분들은 걸음걸이도 힘들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주일인지 평일인지 구분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주일미사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30년 전부터 이제 100세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강의를 했는데 이제 바로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도 92세세요. 요즘 조금 넘어지고 이래서 건강이 좀 안 좋긴 하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뵀을 때 아들이 온다고 4시간 목욕을 했대요. 4시간 목욕을 하고 또 옷도 두 번인가 세 번 갈아입으셨대요. 예쁘게 아들한테 보이려고 그날 이것도 좀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거의 안 일어나셨는데 그날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마음 같으면 정말 매일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말고 본인이나 100살까지 자식 기대 안 하고 기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 사랑하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요양원을 가느냐 요양병원을 가느냐 병원에 누워서 똥오줌을 싸느냐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요양원도 안 가도 되고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 집에 지금 계세요. 물론 이제 누나하고 아들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예 본인 집은 안 있고 어머니 집에 와서 24시간 같이 잠을 자는 아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효자 아들이 있어서 피곤하다고 참 행복한 소리를 하신 거죠. 밥도 입에다 떠 넣어드리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 또 65에 많이 은퇴를 하니까 집에 있지 마시고 생태마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평창의 숙박시설 예약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2박 3일 사용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2박 3일, 3박 4일까지 한 번 오시면 또 여기 오래 있는 게 좋으니까 이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방도 있고 황토집도 있고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이곳 본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단도 안 내려가고 그냥 평지만 하는 방들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조금만 이제 우리 직원 기숙사는 영월에 져서 여기는 다 방이 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 공기 좋은 평창, 문경, 제주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집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도 3박 4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식대는 끼니마다 만 원을 받습니다. 만 원이라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완전 유기농 식단입니다. 숙박시설 이용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되살림 회원이 1순위입니다. 1순위 다볼사이버 성당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2순위입니다. 그리고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신 분들 역시 우선입니다. 잠비아에 우물 파고 학교 짓는데 또 지금 간호대학도 짓고 여러 가지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도 우선입니다. 우리가 기록이 다 돼 있어서 뭐 그렇게 큰 걱정 없어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어느새 43만 1,000명이나 됐어요. 곧 있으면 43만 2,00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 속초, 제주도에도 식박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벌써 12월까지 숙박 예약이 거의 다 찼고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도 빛날이 많으니까 생태마을에 연락하셔서 강릉이든 속초든 제주도 날짜 잘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숙박비 무료고 또 거기 먹을 거 싸갖고 가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그리고 뭐 바닷가도 가보니까 또 회도 해산물도 먹어보는 것도 괜찮죠. 대살림 회원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끼다, 똥된다. 그냥 뭐 70에, 80에 불안해가지고 제가 노인연금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5만 원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5만 원 다 쓰라고 그거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라고 지금은 40만 원, 32만 원 부부가 받으면 32만 원 혼자 받으면 4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 지금도 나오면은 그냥 그달 그달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청북장 가루 한 달 3만 원, 두 퍼 먹으면 6만 원인데 그거 먹으면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요양원도 안 가고 요양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묶여 있지도 않아요. 이 이야기는 돈만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도 흘려보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리면 똥 인생이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늙었다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안 움직이면 80살서부터 100살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60이 돼가니까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은 아직도 40년 남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그냥 100년 사는 거, 누워서 100년 사는 거보다는 걸으면서 100년 사는 게 좋죠. 그냥 100살까지 살 거면 걷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걷다 걷다 지쳐서 죽어야 합니다. 요즘 김형석 연세대 석자 교수님은 104세이십니다. 그래도 걸어다니면서 활동까지 하십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죠. 제가 100살도 넘어서서 110살까지 사는 인생이 곧 올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아마 110살까지 사는 세대가 꽤 많을 거예요. 우리 다부월사이버 성당 교우들 모두 걸어서 100년을 사는 멋진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기 좋은 데서 놀이삼아 제5생태 마을까지 마음껏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 데 부동산 투어해서 다부월 교우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해도 좀 마련하고 부산 쪽도 마련하고 울산 쪽도 마련하고 서해 쪽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번에 잠비아 갔다 오면 8월에 또 부동산 투어를 해서 여러분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젖과 술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5천명한테 빵을 먹일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테 그럽니다. 니네가 줘라. 그래서 저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고 또 5천명 먹을 때 제자들한테 니네가 나눠줘라 그랬듯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들 풀을 맛있는 풀을 뜯기게 하듯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생태마을을 운영하고 숙박비도 안 받고 직원들 월급을 주느냐고 이번에도 내일 모레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데 이번에 상반기 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기본 월급에 특별 보너스 20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직원들은 500에서 1000만 원 받는 직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 월급을 어떻게 주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대살림 후원회원님들이 27년 동안 저를 도와 생태마을 5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늘어요.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들이 하루에 5명 어떤 날은 10명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대살림USA 후원회원도 있습니다. 지금 한 400명 늘었는데 거기도 시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27년 동안 만 3천 명을 모았으니까 아마 샌버나디노도 시간이 지나면 후원회원들이 1,000명, 2,000명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가난한 나라에 더 많은 농장을 만들어 그들 배를 굶기지 않게 하고 싶어요. 배부르게 먹고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점점점점 범위를 넓혀 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잠비아 에코카사리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어 주시면 지구 가여라. 이제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는 끝났고 영어로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 보일. 보일러를 뗀다 이거예요. 보일러. 이제 끓는 거죠. 끓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탈석유, 탈석탄 시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는커녕 지옥 지구를 물려줄 것입니다. 잠비아 시내도 지금 하루에 천세형 신문이 통화를 했는데 전기가 19시간 공급을 못해준다고 그래. 시내도. 그러니까 전기가 거의 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도 부탁하고 지금 다 해놨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땅도 넓으니까 거기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해갖고 우리 지금 에코카사리아는 태양 발전소를 차려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 그야말로 아주 크게 만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 때 하겠다고 말할 테니까 많이들 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고 태양광 발전소를 해놓고 나면은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잠비아를 위해서도 쓰고 또 여러분들 주주시니까 여러분들 세컨하우스 여러 군데 만드는 데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전기값은 받을 수 없고 우리 에코카사리아가 큰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기 공급하는 걸로 사용을 할 거니까 아마 거기서도 수익금이 좀 생기면은 다른 나라 농장 만드는 데도 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마을 운영하는 자금은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과 소소하지만 각종 농산물 판매 금액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늘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43만 명이 구매를 해주시니 저는 엄청나게 큰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도 아주 솔직하게 만들고 유통은 요즘 우리나라 택배,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택배 잘 돼 있고 소비자는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해주고 계세요. 굉장한 탄탄한 미신뢰끈이 있죠. 또 청국장 가로 두시고 많은 분들이 변비, 혈압, 당뇨뿐 아니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도 살리고 국민 건강도 살리고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살리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부 조금 됐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자를 고치나 했더니 제가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먹을거리, 우리 민족의 한국장이라고 이계호 교수님이 바꿔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는 바빠서 자세히 공부를 못할 것 같고 아프리카 다녀와서 공부를 해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문경, 제주도도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돌아다니다, 다니다 길에서 지쳐 죽을 계획입니다. 돌아다니는 범위가 지구적이라 그렇지 저같이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것입니다. 누구는 사업하다 부도로로 막고 사기당하고 사업이 안 돼 망할까지 하고 심지어 빚더미에 눌려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느님 돌보심으로 그리고 다볼 교우들 덕분에 또 제 강의는 거의 온 국민이 다 듣는다고 봐야 돼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세금 떼어먹고 다른 데 돈 빼고 이러면 불안불안할 텐데 세금도 낼 거 내고 다 내고 돈 빼서 다른 데다 유용하는 것도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귀양사는 인생인데 왜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사업도 안 하면 되지. 생태마을 이거 평창도 완전하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 있게 쉬게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0명 단위로 오면 저도 따로 시간을 내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강의야 유튜브에 수도 없이 있으니까 물론 다른 강의도 요즘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해지볼라까지 그래서 좀 불안불안해요. 전쟁도 해서 답답하고 지구 가열화, 보일러화로 전 세계가 환경재앙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50도가 올라가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필룩보 생태마을은 희망의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나라 기쁜 소식도 멈춤 없이 전할 것입니다. 요즘 제 강의를 듣고 또 실시간을 보면서 신앙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냉담도 풀고 또 성당을 찾아서 기도도 하시는 많은 성당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요. 하느님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안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은인 덕분에 더욱더 열정을 갖고 하느님 일을, 사명을,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생태마을 숙박시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세월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행복의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 년은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창에 그 산에 촥 운무. 그러니까 이 물 한 개가 촥 얼마나 아름다.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요. 정말로 달아요. 달어. 그냥 공기가 촥 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가지고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깜깜,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근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그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뭐 그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은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 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시를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학력 뭐야 수학능력평가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드릴 말씀은 성당에 왜 다니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경우는 한 70%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좀 기대서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이 세상 살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성당에 앉아서 평화를 좀 찾고자 성당에 온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답이죠.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당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도 말하고 바깥으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왜 평화가 없을까. 신부님한테 실망하고 교우들한테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평화를 찾으러 왔는데 평화가 깨지고 마음 안에 갈등만 생겨. 그러니까 성당을 안 나오는 거죠. 이 나는 성당에 왜 나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건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자마자 1년 안에 한 50% 정도 냉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당신부 10년 동안 해본 경험에 의하면 내가 기대했던 천주교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성당 나온 거죠. 예수님도 루카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서 49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 짓눌려야 되는 건 십자가의 고통에 짓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는 처음부터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면 안 되고 성당 나와서 갈등, 십자가, 고통 이런 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고통, 갈등 그건 하나도 거치고 싶지 않고 처음부터 뭐만 얻고 싶어요? 평화만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 찾아온 거죠. 잘못 찾아온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면 성당이 나오면 안 돼요. 성당이 나오면요 평화가 깨져요. 많이 깨집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이 가정 이혼을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돼? 성당 나가서 못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성당 나오면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열, 불이 일어나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이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당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평화는 깨진다. 내가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입교시킬 때 성당 나와봐 마음 무지하게 편하네. 성당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로운데 이렇게 성교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성당 나와봐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거야. 그 세례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생겼듯이 자매도 이 세상 모든 걸 버리고 하느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전까지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성교를 해야지. 이건 뭐 살살 꼬시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성당 나오면 평화로워. 평화롭긴 뭐가 평화로워. 성당 나오면 안 나가든 줄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 묵죽이도 해야 되고 얼마나 옛날에 막 승질부리고 그랬는데 성당 다니면 참아야 되고 평화롭지 않아요. 한국 천주교 첫 번째 교리책 천주교 요리 문담 320개 항목이 있어요.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뭐라고 그래요? 첫 일조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당 나오는 이유. 성당 나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화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야?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신부님 이 성당 나와서 하느님한테 경배드리려면 뭐하러 나옵니까? 이거 너무 하느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의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 뭘 공경하고 경배해 내가 일단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은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 공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렸을 것 같아요? 40억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억 년 동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여건이 조성되는데 몇 년이 걸려?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억 년 동안 정성들여서 이렇게 공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난 다음에 생명이 아주 이 지구에서 꿈틀거렸거든요. 그러면 이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공짜로 마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서 빈님 돈 천억 내면 내려줘요?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공짜로 내려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햇빛, 만물을 키워내는 햇빛. 요즘 가을 햇빛 참 기가 막히게 좋죠. 우리 평창의 들판에 정말로 벼들이 있고 있어요. 그 햇빛 공짜로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길 다니는데 공짜로 다니세요 안 다니세요? 땅 밟고 지나다니는데. 아니 지금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늘님께 경배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점점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인간 위주야. 하늘님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완전히 거꾸로 돼가는 판국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받은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 폭력, 환경재앙은 이건 계속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늘님께 감사, 이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자연도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건방져서 자연을 막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건 하느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금 받은 은총이 너무 많다는 사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건방지고 도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는다면 결국 하느님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있어주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평화가 오기는 커녕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성당 다니는 삶이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자꾸 의무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일미사도 이게 자꾸 걸려. 그냥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죠? 오늘은 너무 나가기 싫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주일미사도 안 나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평화가 깨지는 거지. 그리고 이 천주교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맨날 뭘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매달 따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탁구 동메달 따고 성호 거 땜에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방수현 선수 이후로 다시 탄생한 특이한 천주교 교우들이에요. 천주교회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느님의 일은 뒤로 한 채 사람의 일만 더 걱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하느님의 일 걱정하는 것보다 누구 일 더 걱정해요? 내일. 여러분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모든 선교지에 다 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 개신교회.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알기로도 한 100명 안 돼요. 지금 외방선교회하고 또 몇몇 수도회 이런 수녀님들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일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 걱정해? 사람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테오보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다면서 내가 하느님의 일을 더 많이 걱정해요.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해요. 사람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어떨 때 보면 이게 믿는 집단인지 아니면 침묵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믿는 집단인지 침묵 집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 여름신앙학교 할 때도 보면 아주 슬퍼요. 우리 평창에 모레네 교회가 3년 동안 왔어요. 모레네 개신교회가 3년 동안 왔는데 내가 바빠서 전도사님을 계속 못 만났는데 3년째 내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집에 이렇게 3년 때 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여름신앙학교, 여름 캠프 20년 동안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여름 캠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땠니? 무지하게 재미있었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엄마 은혜 많이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재미야. 어느 정도로 재미를 추구하느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처음에 올 때는 본당 개인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제일 먼저 찾는 게 무덤 어딨냐는 거예요. 무덤. 우린 무덤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무덤 저기 뒤에 무지하게 많다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귀신놀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신놀이. 담력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믿는데 왜 담력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모레네 교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2박 3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런데 우리는 담력 테스트. 그것도 귀신놀이. 아니 천주교 이름으로 여름신화학교 가서 귀신놀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6년 동안 귀신놀이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하고 안 친하고 누구하고 친해? 귀신하고 친한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귀신하고 어깨동무하고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학교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은 귀신놀이를 너무해갖고 하느님보다 귀신이 더 마음에 드는 거야. 귀신한테 꼬여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순한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느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느냐. 그거 느낄 수 있어요. 캠프라는 것은 자연 안에서 텐트를 치고 노는 걸 캠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천주교의 여름에 가는 거 보세요. 신앙, 캠프. 모든 단어를 캠프로 써요. 놀러 가겠다 이거예요. 신앙은 그냥 걸어놓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야? 놀겠다는 거예요. 놀겠다. 산간, 신앙,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캠프라고 그래. 우리 교구도 교구 홈페이지에 여름 캠프 이렇게 써 있어요.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성당 가서 하느님의 영광?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은혜 많이 받고 간다는 개신교는 감사, 찬양, 경배, 아멘, 알렐루야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개신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은 개신교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눈을 하늘에 들고 해요. 그렇죠? 전부 다 하늘을 향하잖아요. 천주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평화방송 보면 천주교구들 다 어디 쳐다보고 있어?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이나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면요. 찬양, 영광, 감사, 알렐루야, 아멘의 찬양에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러고 찬양 드리고 그러느냐고 흥분하잖아요. 막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하면서 흥분하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님들 평화방송에서 미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천주교는 신부님부터 교우들까지 전부 우울이 기본 컨셉이에요. 우리는 기쁘면 안 돼. 그래서 가톨릭 전례를 보면 전부 다 무거워요. 무겁고 우울하고. 찬양보다는 회개하고 반성하는 분위기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식이, 참회의 절, 대림식이,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양심성찰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는 어두컴컴하고 우울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로 경배 드렸어. 나 오늘 하느님께 정말 영광 드렸어. 오늘 미사 때 너무 큰 감사와 찬양, 영광 드렸어. 그런 기분 드는 미사 있어요? 1년에 매일 미사 찬미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면서도 나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나와서 한 시간 내내 하느님 아버지인데 찬양했어. 그런 기분 드는 교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린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하느님을 공경하고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당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성당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는 성당 나오면 더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당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기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중 마태우 복음 8장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우리가 착한 일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찬양에 중점을 두십니다. 마태우 복음 11장 25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야? 감사야 입만 열면.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 이미 다 주셨는데. 5천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찬미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우 복음 14장에 보면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찬미 드렸다고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 이 밥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지구에 30억이야. 30억.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밥 먹으면서 성어 국구 먹어요? 바깥에 나가서 일반 식당에 나가서? 여기는 어느 학교냐? 성가정 영성성숙 여기 학교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성어 굽고 밥 먹잖아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생 때 성어를 굽고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남자야. 아마 성당 열심히 다녔던 모양이야. 아 이 새파란 놈이 성어를 굽고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자기 허벅지에다가 성어를 굽고 밥을 먹거든요. 허벅지에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는 자기가 하느님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왜냐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얼마나 신나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는 무슨 이순신 장군 후회야? 내가 죽었다는 걸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래.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절대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어도 거요 안 거요? 안 거요 안 거. 밥 먹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굽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교우가 나한테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부장님이요.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당 다니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요. 우리 부장님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성당 다니는 데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내가 성당 다니는 거를 직원이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래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 천주교 신자 뭐가 틀려도 틀리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어도 안 굳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곧 선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오그라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개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게 아니라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은 은혜가 999가지야. 그 999가지를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도 바쁜데 못 받은 거 하나 달라고. 그것도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구울기도 해가면서 54일씩 매달려가면서 그냥 다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바로 전에 당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제자들이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습니다. 놔둬라. 이 여인의 오늘 이 행위는 세상 복음 전해지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 향유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따진다면 얼마예요? 천만 원씩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천만 원어치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심하다 싶을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허투루 쓰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거절하십니까? 안 거절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건 최고여야 돼. 끝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닌 말로 교무금. 교무금도 우리가 미루다 미루다. 11월달 그것도 성탄절날 그냥 그날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맨 뒤로 가고 세상일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선 내 문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하느님께 첫 번째, 첫 배, 맞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맨 끝에 일단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때 많이 평화로우면 그때 내고 그때 안 평화로우면 안 내. 안 내도 되는 거야. 성찬례를 봐도 예수님은 하느님께 얼마나 애절하게 감사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항상 감사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찬양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또 이어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만 열면 뭐 하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입만 열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천주교가 감사, 찬양의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요. 요즘 천주교가. 그래서 요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말 우리 천주교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눈 두 개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감소해 안 감소해? 개는 하얀색하고 까만색밖에 못 봐요. 개는. 그런데 우리는 눈 두 개가 달려갖고 총초년색 다 보잖아요. 그렇죠? 실록도 보고 도봉산도 보고 파란 하늘도 보고 안개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또 다리 두 개 달려갖고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명동까지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두 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나무는 한 번 신겨지면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다리 두 눈으로 온 데 다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뭘 또 더 바란다고 맨날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이미 하느님이 다 주셨는데. 하느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 드려도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숨 쉬는 거 5분만 안 쉬어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꽉 차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꽉 차 있어. 그걸 내가 지금 마시고 사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만 년은 뭐 해야 돼? 제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그 기도 하나는 기가 막혀요. 감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평창에 그 산에 쫙 운무. 그러니까 이 물 한 개가 쫙 얼마나 아름답니다.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공기가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냥 공기가 쫙 하면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밤에 어제, 어제도 밤에 빈님이 쫙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서 별이 딱 떴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거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는 토담집에서 사는데 토담집으로 내려올 때 내 다리도 안 보여요. 깜깜해가지고. 내 다리도 안 보여요. 얼마나 깜깜한지. 그런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요즘 목성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몰라요. 그 목성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감사해요. 그 기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입만 열면 하루에 한 다섯 번씩 감사하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우리는 우리 밭에서 그냥 다 뜯어 먹거든요. 가지, 오이, 토마토, 상추, 치커리, 그다음에 이제 무 나오면 또 무 또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감사해요. 뭐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삼시세끼 먹고 이 아름다운 데서 살면 됐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그런데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아. 천주교는. 뭘 그렇게 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 선왕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 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고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 번 해요. 감시를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 손자 이번에 수학능력평가시험 잘 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도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들 점집에 제일 많이 가는 종교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단연 천주교 교우들이 1등이에요. 성당에 쭉 다녀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와.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어디로 가봐요? 점집에 가봐요. 점집에 가봐서 점집에 가면 속 시원한 얘기 해주잖아요. 3대 죽은 처녀 귀신이 달라고 타고 이 집이 안 된다. 부족 하나 써줄 테니까 벽에 넣어놔라. 그런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 마음의 평화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종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실패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 심성 자체가 뭐야? 이 현세를 너무 좋아해요. 현세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죽어 정승보다 살아 개가 났다고 그런 말도 우리 하죠? 우리는 현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 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갖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갖다가 묻어나.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그냥 추석하고 구정만 되면 그냥 막 이게 참 그만큼 우린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영원한 생명. 제가 네 번째 시간대에 이 강의를 할 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 행복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돼.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마음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언제 공식적으로 빌어줬느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은 치룰 것 다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뭐예요? 단계.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 여기 보니까 성숙이라고 써놨는데 성숙의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가야지. 가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화 그러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 생활이 제일 우선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미사 때마다 우리는 감사라는 나라는 무지하게 씁니다. 미사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무서운 감사송이 있지만 오늘 내가 평일에 감사송이 6개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평일 미사 감사송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감사한 게 마땅하고 옳은 일로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천주의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님 용해대. 용한 신부님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신부는 뭐예요? 그냥 중계자야. 중계자. 정말로 나는 누구를 만나면 돼? 하느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누가 용해다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전리가 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린 정말 하느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느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의 의류문답 1조가 뭐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하 저는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더 기가 막혀요. 거룩하신 신부가 혼자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나오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리오 구원의 키리오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외우고 있어요. 매일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맨날 그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뭐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게. 찬양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 구원의 키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 시간 감사송이 오늘 뭔지 무슨 내용을 신부님이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린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딸랑 천 원 해갖고 그냥 삼백 원어치는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삼백 원어치는 우리 아파트값 띄게 해주고 나머지 사백 원어치는 우리 남편 절대 직장에서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천 원 딱 낸단 말이야. 아니 많이 하면서 시키면 또 다행인데 딸랑 천 원 내면서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 열 안 받아. 열받아. 아니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봐.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당이 나타나. 그래서 성당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나타나. 주기적으로.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들도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요. 모든 기노문이. 그런데 이 미사를 이게 또 바뀌어야 돼요. 이 미사가 신부님들의 원맨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경우가. 그렇죠?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굿을 한번 보세요. 굿 원맨쇼를 합니까? 다 삥 둘러갖고 중간에 이것도 빌고 돈도 꽂아놓고 쌀도 뿌리라고 뿌리고 시키는 것도 다 하잖아요. 참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거의 참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몇 마디 주고받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 또 한 사제와 함께 이거 계속 한 세 번, 네 번 하는 거 외에는 거의 교우들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사가 이렇게 빨려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미사에. 그러니까 죽어있는 전례에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죽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을까? 나는 그거는 성체성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체성사. 내가 예수님이 내 몸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미사찬미야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만 빌려주는 거야? 뭔만 빌려주는 거야? 뭔만. 정말로 성체 은혜 때문에 천주교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사예요. 거기에 의미까지 더한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신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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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 찬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기 마시는 거 자체가 뭐야? 은총 속에서 사는 거야. 하늘과 하느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요. 이 인류, 우주, 이거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느니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글도 썼는데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공기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하늘에 빗님 내리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주먹이 태양빛 만들어내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주먹이 좋으면 주먹하고 저 화성에 가서 살아라. 영하 200도 되는데 가서 살아라. 주먹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갖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셨어. 듣고 보니까 찬미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죽어있는 전례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찬미하는 기분, 찬양하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되느냐? 이거는 춤. 춤을 춰야 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려야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춤 춰요? 안 춰요? 아까 보니까 막 추대 보니까. 그런데 미사 때 춤 춰요? 안 춰요? 우리 주 전례는 미사예요. 미사 때 춤 안 추죠. 그렇죠?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가 잘해요? 못해요? 솔직히 성가. 내가 다음 시간에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 춤, 성가, 장손곡 안 되면 다행해.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더 청승을 떨면서 더블루지. 그 다음에 시, 시편. 시편, 여러분들 시편 외우는 거 내가 답답할 때 한두 개 정도 탁 나오는 시편 있을까요? 우리 천주교 교회들. 시, 아 그래. 여긴 성숙 학교라 확실히 많이 틀린 것 같아. 정말 우리 시편도 제대로 외우는 거 없어요. 시편도. 그럼 그림이라도 하느님을 참미들여야 되는데 그나마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 네 가지를 내가 남은 두 시간 동안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경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199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앤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들고 가고 월요일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치장해 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천주교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 서울 모범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 천 명 정도 강의를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 다 입고 온 거예요. 까만.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속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얘가 올챙이속에 올가에 올챙이 한 마리 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록실록 끓이고 막 재롱을 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야 이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얘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속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해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주우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어라 그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 한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당에 또 나오는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전에 평화만 찾다가는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찬양드려야 되느냐? 하느님께 어떻게 경배드려야 되느냐? 춤입니다.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야구 딴 거 보셨죠? 정대현 선수가 완아웃 상태예요. 주자 말루. 그냥 쿠바 선수들이 배트를 거꾸로 잡고 쳐도 한 점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투 스트라익에서 떨어지는 볼을 딱 던집니다. 땅볼을 딱 치니까 박진만 선수가 볼을 받아서 고용민 선수 이루수 고용민 선수한테 주고 고용민 선수는 승자를 해서 누구한테 주죠? 이승엽 선수한테 줘서 갑자기 더블 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순간 던가웃에서 선수들이 뛰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펄쩍펄쩍 끌어안고 춤췄죠? 그 펄쩍펄쩍 뛰는 게 바로 춤추는 거. 너무 좋을 때 춤추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행복할 때 춤을 추게 돼 있어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느낄 때 인간은 극도로 행복합니다. 그때 춤을 추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두높여 신께 경배드리는 행위를 보면 모든 종교에는 춤이 기본이에요. 춤이. 불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무가 있어요. 승무가. 꽤 오래됐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에 한 번 왔었죠. 영국 여왕이. 그때 불교 스님들이 승무를 췄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보고 이렇게 거룩한 춤은 처음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요. 춤하면 우리는 캬바레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캬바레 가서 추는 춤도 좋은 춤이지만 춤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이에요. 춤이란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는 부처님의 공덕을 참미하는 작법 춤이 있는데 이 춤은 주로 언제 추냐면 49제 때, 영산제 때. 49제 때에 스님들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장삼 입고 그다음에 가사 두르고 꽃갈 쓰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해 준단 말이야. 스님이 저래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 스님이 정성을 드리는데 감동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49제 때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성당에서 막 춤을 추고 영혼을 위로하는 춤을 추면 여러분들 감동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저는 가끔 불자들은 시주를 500만 원, 천만 원 하는데 천주교교들은 미사엘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정성을 드리니까 500만 원,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돈 천만 원 내라고 하면 누가 그 천만 원을 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걸? 그렇죠? 적어도 500만 원, 천만 원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로 춤이라는 건 아름다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 벚꽃 춤, 또 춤을 출 때 장구도 쓰죠. 북도 쓰죠. 거문고도 쓰죠. 악기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어도 오르간 하나, 전자오르간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천주교 보세요. 제가 인도 바라나시, 겐지즈강에 간 적이 있어요. 바라나시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본대요. 바라나시가 그 겐지즈강에 사람 이렇게 나무로 태워갖고 겐지즈강에 뿌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뿌리는데예요. 그런데 그 바라나시에 제가 갔을 때 마침 힌두교에서 가장 큰 축제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힌두교가 종교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인구가 7억이에요, 힌두교가. 엄청난 인원이 믿는 신이에요. 신도 인도 인구만큼 많대요. 한 3억 정도 된대요, 신이. 하여튼 굉장히 풍요로워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제가 가던 날 대축제를 하는데 인도 힌두교 신학교의 신학생들이지 1년 동안 술, 담배,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축제만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겐지즈강 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멋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승들이 춤을 추니까 초를 해갖고 겐지즈강에 뛰어 소원을 비는 거죠. 한 3시간 정도 거의 축제를 하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기 셔터를 그때 막 비님이 보슬보슬 왔거든요. 너무 터뜨려갖고 그게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혼이 빠졌어요. 저게 종교 행위구나. 저게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께 드리는 경배구나. 천주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사 내내 앉았다 일어났다. 심지어는 내가 미사에 외화한 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어느 어전에 와서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자 또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위에서 내가 미사 참여를 나왔다는 건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건 교우들 탓이 아니야. 우리들 탓이야. 우리 신부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경배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이제 뭐 저 같은 신부들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신부님들은 훌륭한 신부님들도 많죠. 하다못해 무당도 굿할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또 저걸 쳤더니 무당의 한자를 보면 하늘과 땅을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게 무자예요. 한자의 무자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춤을 춰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 신을 기쁘게 해둔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거기 저기 뭐야 무당이 거기서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혼자 절대 안 춥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온 회중이 다 같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게 종교 행위에서 절대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춤을 안 추는 종교가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종교. 천주교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 춤추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바람의 춤, 신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신의 명의 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저는 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당이 춤을 추면서 마을 공동체 연대의식도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그 끈끈한 그런 정도 느끼고 같이 똑같은 율동을 가지고 같이 춤을 추면 제가 신학교 때 또 청년들을 데리고 대동 축제 같은 거 할 때 같이 춤을 추면 정말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거기 있는 교우들이 다 같이 우리 신학생들이든 본당 청년들이든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못 느껴요. 강강수홀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 느끼죠. 그만큼 춤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느님께 드러눕히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각성당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각성당. 원통성당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사각은 뭐야? 저게 신부 입고 우리 뒤에서 구경하고 그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개신교 많은 개신교 교회를 한번 보세요. 안에가 다 둥그레요. 사각은? 사각하고 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를 많은 성당에서 제대를 어떻게 앞으로 쭉 빼서 교우들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대를 외국에 나가보니까 그런 제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우가 하나 되는 거지. 맨날 구경하는 거야. 성가대는 뒤에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뒤에서 그냥 들리고 이 성가대 뒤에 있는 구조도 내가 말씀드린 굉장히 안 좋은 구조예요. 앞에 있어야지 찬양대가. 앞에 있어야지 왜 뒤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찬미를 드는지 우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워십 댄스라고 하면 있어요. 워십 댄스. 경배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탄 때는 1부에 때는 말씀, 2부에 때는 워십 댄스로 다 같이 춤추면서 하느님께. 제가 분당에 있는 교회 하나 청년 예배 가보니까 천명이야. 천명이 서서 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나면 경배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경배한 것 같죠.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죠. 이번에 2008 부산 해운대에서 어웨크니스라는 개신교회에서 찬양, 경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해운대 넓은 데에서 아이들이 춤추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천주교 학생미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둥대에 애들이 앉아서 그냥 주버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보일까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집에 주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증거물이라고. 나 성당 갔다 왔다. 이걸로. 뭐라고.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거. 내 주버 봐봐. 갔다 왔지. 그냥 의무감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안 뜨거워지는 거죠. 춤을 춘다는 것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점잔하면 점잔할수록 이 마음이 이렇게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춤춥니까? 안 춥니까? 절대 춤 안 춥니다. 영어의 워십이라는 단어를 보면 섬김, 엎드려, 부복함, 입맞춤, 존경의 자세예요. 경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로 나와야죠. 행위로.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행위가 안 해요. 나는 내가 불교를 보면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굉장히 동적인 종교예요. 왜? 108배 하잖아요. 108배. 그렇죠?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108배 한번 해봐.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 아니 108번은 왜 꼭 부처님한테만 해야 돼? 우리 천주교에서도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해야지. 온 세계가 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108배, 3,000배. 3,000배이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KBS에서 천장지구라는 티베트 라사로 순례하는 거예요. 2,100km를 5채 투지하는 거야. 다섯 걸음 걷고 절하고 2,000km를 가는 걸 보면서요. 내가 신부 생활을 17년 했는데 1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신앙이구나. 나는 너무 쉽게 간다. 나뿐만 아니라 천주교교도 쉽게 가요 안 가요 지금 신앙 생활. 거저가 거저. 여러분들 이슬람교 정확하게 하루에 다섯 번씩.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 해틀 동안은 밥도 안 먹고 철저합니다. 우리는 거의 거저가요. 옛날에는 성당에 장개틀이라도 있어서 꿇기라도 했지. 요즘 또 많이 앉힌다고 장개틀 다 없어서 이제는 안 져. 건방질 대로 건방져 가는 거야. 계속 꿇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 편안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평화. 안 줘? 그럼 딴 데 가보는 거야. 가봐도 그래도 천주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 가끔씩 들르는 교우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로 이제는 춤을 춰야 된다.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싶으면 춤을 춰야 된다. 신부님 내가 만약에 춤추면 미쳤다고 드디어 성당 저렇게 열심히 여기저기 영성 성숙 교육 갔다 오더니 완전히 미쳐갖고 이제 이게 춤까지 춘다고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여러분들 밤 10시에 혼자 성당에 와서 추세요. 문 걸어장고 어떻게? 문 걸어장고 하느님 오늘은 내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내가 하느님께 춤을 춰드릴게요. 성가하면서 춤추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보고 손도 한번 올려보고 이렇게 양손 한번 올려보고 그렇게 한번 하느님께 이쁘게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구약성소를 보면 하느님 앞에서 춤추는 거 기본이에요. 모세가 그 지긋지긋한 에지프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미래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뭐를 쳤다? 춤을 추었다. 춤이라는 게 구약성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계약의 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껑충껑충 춤을 춥니다. 사무엘 학원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마포, 에포스를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껑충껑충 춤을 춰야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내가 만약에 춤추면 여러분들 그렇게 미쳤나 진짜 천주교 신부가 체면을 차려야지 저게 뭐하는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한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하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요. 백성들 앞에서 옷 벗고 춤췄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임금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주님 시편에 인간이 무엇이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네. 우리 집안이 무엇이 이렇게 계속 다윗이 하는 노래예요. 계속 입만 열면 인간이 무엇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 이렇게 돌봐주시나이까. 다윗이 계속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다윗이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미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다윗 춤추는 거 욕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춤추는 거 욕하면 굉장히 위험한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면도 차려야 되고 점잔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미갈의 신세가 될 거예요. 신양에 와서는 성모님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자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 마디가 뭐였느냐. 내 영혼이 주님을 참미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앞에서 기뻐 뛰논다. 우리 뛰어노는 게 춤추는 거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뛰놀아야 돼. 이렇게 성소의 전체에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성조들은 신앙의 성조들은 춤과 화답으로서 하느님께 참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애가 너무 커. 춤춰야 돼? 안 춰야 돼? 이제 출 거죠?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래니까. 이렇게 춘 사람이 있어요. 1998년에 태어난 힐데가르트, 빙앤의 힐데가르트라고 수녀님이 그렇게 춤을 췄어요. 주일날은 예배를 들고 가고 월요일날은 항상 성당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나를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춰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다른 어떤 언어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춤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 수녀님은 자기 수녀의 수녀님들 막 보석으로 치장해줬어요. 하느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해라? 보석으로 가장 값지게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천주교교들 우울한 건 내가 일찌감치 알고 있었지만 서울 모범당에 굉장히 큰 성당에 한 천 명 정도 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양복을 다 우중충한 걸 다 입고 온 거예요. 까만. 자매님들도 이쁜 옷은 거의 안 입고 와서 우중충한 것만 다 입고 왔어요. 우울하니까 우리는 밝은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쁜 옷을 입고 성당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울해 보일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그냥 전체가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색깔을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보고 웃더라고요. 우리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항상 가라앉아 있구나. 여러분들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속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얘가 올챙이속에 올챙이 한 마리 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록실록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예뻐요 안 예뻐요? 야 이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얘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속 좀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해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주우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서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천 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야? 실질적으로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그러니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경배를 해야만이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세요? 춤추세요. 우리 천주교가 장자의 상속권이 있다고 버티고 있지만 저절로 구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를 보면 상속은 장자가 하는 법이 없어요. 이사학이 장자였어요? 다윗이 장자였어요? 솔로몬이 장자였어요? 장자 아니었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계보를 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건방지게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점잠 빼고 앉아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춤을 춥시다. 제가 파파 뉴기니의 내 동창신부가 외방선교의 동창신부가 본당 마당교구의 할로파 성당의 본당신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동창이니까 내가 할로파를 갔어요. 이름이 왜 할로파냐면 그 성당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그림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성당 가려면 등산을 해야 돼. 그래서 3시간, 4시간씩 그리고 이 교우들이 어떻게 맨발로 올라옵니다. 맨발로 올라와. 옷도 갈아 성당 주일날 입는 옷은 하얀 평상시에는 거의 옷도 안 입고 있어요. 다 그냥 정말 가슴도 막 다 그리고 다니는데 주일날만은 옷을 다 싸들고 와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딱 올라오면 바로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헬로우 파파 하느님 안녕 그래서 성당 이름이 할로파 성당이에요. 할로파 성당. 거기 성당을 갔는데 내가 이제 주일인데 내가 이제 그 화면을 나중에 평화방송하고 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16, 17살짜리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성소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구나. 나는 하느님께 헛경배 드렸다. 이제까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또 아이들이 바구니, 꽃 뭐 이런 거 막 뭐 포도주, 빵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이렇게 보다가 딱 칼로파 보면은 그쪽으로 눈이 그냥 팍 꽂히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뭐 해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우리 천중이가 그나마 성령 세미나 성령 기도회 될 때 보면은 한복 입고 이쁘게 앞에서 찬양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또 따라하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성령 세미나 하는 사람들 무슨 정신 나가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찬양의 맥을 잇는 공동체예요. 고마워해야 돼. 성령 세미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기도회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 난 신부님한테 성당 나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한 거다. 성령 세미나 나가세요. 뭐 잘 찾아서 가세요. 용한 데만 찾아 나가지 말고. 제가 또 우리 소리 성가대에 춤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분들을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 창시하신 김창인 필립보 신부님 팔순 잔치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의 주여 자비송 대형광송 이거 춤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개싱도 성도들도 신부님 아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걸 보고 완전히 반했다는 거예요. 천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 있는지 몰랐다고. 거의 안 쓰는 거지만 그분들은 와서 완전히 반한 거죠. 제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례가 훨씬 살아 움직일 것 같아. 우리 전례가 막 생동감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 세미나 받는 여러분들이 맨 앞장을 쓰셔야 될 것 같아. 앞장 쓸 자신 없으면 후원이라도 좀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춤으로라도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성가로라도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천주교 성가 소리를 들어보면 복장이 터져요. 제가 정말 많은 성당에 가서 피정지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참 많이 하는데 성가 소리 들어보면 그냥 막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내가 한 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이마소서 151번 이거 이거 한 번 보면요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이마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이마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고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의 죽은 사람들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미무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립 끝에 헤매해 젖은 이슬방울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요? 풀립 끝에 헤매해 젖은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불러요? 이거 언제나 주님과 이렇게 불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토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 전에 죽어와서 몇 년 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하면 막 승질나잖아요 태장성과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라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라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이 노래 그렇게 불러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원조들이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하는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는 거야 끌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가대 모든 천주교의 성가대들이 고민이 뭐냐면 성가대 단원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놈은 성가대 단원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성가 좀 하라고 그러면 그냥 꽁문을 뺍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요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에서는 빠르고 좋고 즐거운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는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가대 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찬양하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성가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성가대 그런데 그냥 성가대만 하라면 꽁문을 뺐요 노래방 가면 그냥 마이크 안 뺏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가만 하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가가 지금 우리 지금 대중하고 교우들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조금 더 우리가 곡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갔었는데 그때 무슨 전례를 참여했냐면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어요 암브로시오 전례 암브로시오 전례를 참여했는데 그날이 마침 십자가 현양축일이었어요 9월 14일 십자가 현양축일인데 거기가 밀라노 주교자 성당이 암브로시오 전례하는 성당이에요 제가 그날 한 시간 전에 가서 그 전례에 참여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뒤에 성당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다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성가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맨 앞에 있는데 성가대가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성가대원이 됐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 그게 학교야 그냥 학교야 바로 성가대가 바로 학교야 나가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도 틀려요 얼마나 버스가 멋있는지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타고 다니는 운동 선수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죠 그런 게 두 대인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현양축일에 그 높은 밀라노 성당 막 첨탑이 뾰족뾰족한 그 높은 성당에 하나의 가마가 제대 가운데서 빛을 내면서 쫙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폴리포니 곡이라고 6부 곡을 부르는데요 정말 이게 천당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파이프 호루간 전자 호루간도 아니고 파이프 호루간 그냥 확 하지 빛이 쫙 한 5분 올라가는데 5분 내내 얘네들이 성가를 하는데 이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빛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빛이 딱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조명을 쫙 붙여서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게 했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주교자 성당들 또 큰 성당들 과연 그만큼 돈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베르디 음대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가 그래 걔는 뭐 주일미살 한 번도 안 빠지네 지금 나이가 서른다섯인데도 한국에 들어와도 천주교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떠나도 천주교는 키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가대가 다 키워준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명성교의 솔리스트 합창단이 300명인데 솔리스트 중에 50명이 교수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는 것 자체 그리고 그냥 애들을 막 키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교 음악 문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천주교는 가진 자산은 무지하게 많지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많지 정말 꿈도 못 꾸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경배 찬양 이거 필요 없어 마음의 평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전례가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제가 평태에서 본당 신부할 때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50명 걔네들이 지금 다 유학 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걔네들이 평태계 애들이 키우기만 하면 돈도 많이 들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30만 원 50만 원 돼서 그냥 한 2년 되니까 처음에는 막 삑살이 내고 깽깽 거리더니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를 연주를 해드려니까 애들이 정말로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산이 무궁무진해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죽이고 있어? 점잔하신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 교우들이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악기들이 성가에 동원되었는지 알 수 있어 역대기 상권 25장을 보면 다윗은 예배 책임자들을 뽑아 비파와 수금,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자바라는 뭐냐? 꽝꽝 치는 거 있죠? 그 자바라를 연주하게 했다 그 성가대 수가 몇 명이냐면 288명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명동성당에서 한 번도 미사를 못 봤는데 명동성당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0명 되나요? 200명도 더 돼요? 네, 성가대가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찬양 규모가 더 커집니다 역대기 학원에 보면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의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윈 성가대, 곧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옛날에도 성가대원들은 다 이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가대를 다 이쁜 옷을 입죠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재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성가대를 사제라고 표현해요 성가대를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있었다 나팔수만 12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 시대도 나팔수들과 성가대는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춰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이 정도는 대하주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 뭘 갖고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하고 주인이 바뀌었어 누가 우리를 찬양해 주고 누가 우리를 경배해 줘? 하느님 우리를 찬양해 주고 하느님 우리를 경배해 주는 거 마음의 평화 얻으시라고 계속 제가 또 불란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란서 떼제 막공이라는 조그만 떼제 공동체에 가서 피정을 했었어요 갔는데요 거기는요 한 주일에 3천 명씩 와요 그런데 종교 구분 없어요 천주교 계신 건 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 와 보니까 또 밀라노는 엄청난 전례인데 거기는 성가가 아주 단순해 내가 그 악보를 갖고 왔는데 지금 그 악보를 안 갖고 들어왔는데 음이 딱 한음절이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7시 저녁 7시 미사했어요 그걸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느님께 경배 드리는 거 단순한 이유 하나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천주교도 오로지 찬양이라는 이름만 피정집이 딱 운영돼 갖고 어느 누구나 가서 찬양 드릴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다 아마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장을 안 펼쳐줘서 그렇지 장만 펼쳐주면 정말로 휴가 때 어떻게 해? 가서 난 이번에는 난 올 여름 휴가는 하느님께 찬양 드리는 게 내 프로그램이야 그래갖고 딱 찬양 드리고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받은 은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찬양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왔다 저는 그건 최고의 피정이라고 생각드려요 이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게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뭐만 이게 최고가 돼 있어 귀만 이게 완전히 그냥 최고가 돼 있는 귀만 제가 또 네오 까떼꼬메나또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전례예요 전 가족이 함께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찬송을 합니다 전 가족이 그래서 가보니까 한 300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3시간을 드리는데요 아 너무너무 아름다 처음 듣고 끝까지 다 노래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하멘 다 노래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 한 사... 물론 이태리 말로 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처음 듣고 끝까지 3시간을 노래하는데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북 7대 아이들이 추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키타 7대 치고 그리고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박수로 맞추고 그다음에 큰 애들은 트라이앵글 집에서 캐스터넷스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3시간 내내가 그냥 춤추고 그냥 찬미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찬양도 천주긴 이상하게 해요 그럼 주일학교 애들 따로 엄마 따로 안 가요 다 같이 가족이 가지 우리처럼 따로 안 가요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은 성당 안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해요 야 오늘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오늘 자기 전에 우리 촛불 켜놓고 우리 순교자 창가 부르고 오늘 우리 자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성당에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성당만 들어오면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한단 말이야 제가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서 때제 기도하고 춤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오늘은 특별하게 하느님께 춤도 추고 찬양도 드리자고 신부님 기도 시간이 얼마나? 한 번 두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두 시간을 어떻게 해 신부님? 우리가 1년에 한 번 놀러 왔는데 두 시간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한 시간으로 줄여주세요 대부분의 진행자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럼 한 시간으로 해보자 그 대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자 대개 그렇게 지루할 것 같은 기도 시간이 세 시간 항상 걸려요 그리고 더 하려고 그래 난 자로 가야 되는데 더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두 시간 그러면 눈이 이만해진 거 두 시간이나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와서 그러고 그리고 막상 해보면 어떻게 돼? 세 시간도 한단 말이야 요즘 우리 한국천주계 신상옥 씨 또 현정수 신부 또 우리 후배 김태진 신부들이 좋은 곡들 많이 하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로는 많이 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우리 천주계 교우들은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정말 편안한 진앙인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천주계 교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가 있어 우리가 기적 아니에요 줄메달 꽉꽉 차는 거면 기적이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성체, 성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성체에 감사해야 돼 성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한 종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하느님을 다시 하느님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여기만 숨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속이 답답하고 여기가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회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서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 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 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 번 숨으셨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는 가르쳐주는데 천천히 쉬면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 다 느껴요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기도는 잘합니까?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 그날의 변화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조용해져요 백 명이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단장 옆구리를 찔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 단장 손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재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 날 찔르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 날 찔르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항상 나 위주야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그런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정기도 묵주기도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씨고 끝자는 삼자예요 삼자 그런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돼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그런데 다른 신학생들은 서울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들은 너무너무 잘 외우더래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정기도예요 삼정기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래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애들이 슬슬슬슬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래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의 말씀이 사는 우리 가운데 막 완벽하게 외웠대요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딱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으여 기뻐하셔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정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 신학교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기도도 어려우니 자유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테는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기도 자유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웅조들이 한 시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가지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랩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색이 구르면 이런 거 한 편 외우면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저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 우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이게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 우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그냥 온 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게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이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도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여라 이런 거 하나 외워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둬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 한 시편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봐서 공경성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 버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좋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셈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 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에요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구절이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 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찬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 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 죽은 전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전 두 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을 매일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 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정말 나 오늘 하느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에요 천주교 교우들이 야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것부터 시작하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 건 없나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야 돼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 새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서 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한 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 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냥 한 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한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그러니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들은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 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숨을 불어넣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기 생명이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니는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 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 번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 때 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시집어갖고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요. 여기만 숨이 꽉 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속이 답답하고 여기가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교들은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거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어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 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 번 시켜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놓고 그냥 막 해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돗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돗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분에 한 번 숨 쉬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는 가르쳐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 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도래에서 탁 소화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 있어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시편도 열 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아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요 뭘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어떻게 하려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동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아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잘못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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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았는데 이번에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다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그리고 이거 당신 뭐 한 시간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한 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러지 이거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해 대면은 성당 단위나 많아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 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계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 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에선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그런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 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저기 뭐야 수단 입고 있는 거 재의 입고 있는 거 그림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예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망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고 그래요 그거죠 검문할 때 신부는 소용없어 로망 칼라 그런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수녀님만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 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 이콘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 보면은 이거는 메나스라는 수도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얘는 예수님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원은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약간 맛깐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 올려야지 그냥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수라 쌍뚜수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 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하지? 어깨 동무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 동무 이게 루브르브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가정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에 여자가 막 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요 안 거룩할 것 같아요 내가 신앙 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그것도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평창에 오세요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건 쌍테페테르보구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쫓아나와서 아들을 끌어안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줘도 돌아오면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어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제는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다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띠를 뚫어서 죄 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둠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항상 어디 속에서 살 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미워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의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거 습관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아들은 큰아들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빨리 빛으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으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아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을 사람은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핥히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서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것을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 몇 번 씻겨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 가있고 어디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앉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여기다 또 뭘 시켜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 본 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 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 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가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져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것조차도 하느님께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온당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이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 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그림이라는 게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능평성당에 관할 안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비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거렸느냐 하면 석구람을 보고 벌렁벌렁거렸어요 석구람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석구람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어요 그래서 작품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 질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세파라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도 나하고 본명이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작품을 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 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가지고 세계 따비전에 대상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전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로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어놨어요 그 사진을 넣어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시를 4m 4m 하면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줬는데 그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 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감만 받고 그걸 봉헌해 준 거예요 실감만 하고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완의 멸류관 제목이 미완의 멸류관이에요 미완의 멸류관이 지금 걸려 있어요 내가 그 성당 아직도 못 가봤는데 내가 지쳤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갈 건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강의를 한 지가 한 두 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철저해요 진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진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성조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살았어요? 이 순교자 성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 산속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집이 다 믿었죠? 산속으로 들어가면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오체투지 라사까지 2100km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나라 성주술래 다 제대로 다니는 성주술래 하나도 없어요 성주술래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는 건 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걸어는 근데 우리 성주술래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쉽 가서 거기서 미사 한 번 하고 설명 안 하고 밥 먹고 쉽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곤당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주술래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관두자 그래서 딱 9월 달에 성주술래를 했어요 어떻게 성주술래를 했냐면 전체 교우들을 다 세남토에서부터 미리내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토에서 미리내까지 어떻게 걷게? 목금토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서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세남토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세남토에서부터 남태룡고 나갖고 과천 지나갖고 인덕원 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때는 또 관광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가 다 가 다음 날 또 저녁 7시에 인덕원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덕원서부터 그래갖고 인덕원부터 하우연 성당 해갖고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갔는데 거기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2시부터 밤 10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뭐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저기 뭐야 양지에서부터 삼도 고개 넘어와갖고 미리네 이제 김대건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하러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 문 걸어잠고 추세요 밤 10시에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한 시간씩 부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요즘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가지고 잘 부르지는 못해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가 부르는데 밤 9시 반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가지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가지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두 번 들이쉬고 네 번 내뱉고 다음에 네 번 들이쉬고 여덟 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과의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서 맥주 그 사진은 다 띄워버리고 2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놀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도 이제는 찬양의 종교 찬미의 종교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종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종교 그런 종교로 앞으로 더욱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평택에서 본당신부 할 때 연초에 50준된 형제하고 50준된 자매하고 애들 네 딸 셋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넷이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싸움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래? 저승에 가시어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서 온 거예요 산하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이제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해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그런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 99살 먹은 할머니야 아니하면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희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신부 알죠?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했는데 맡기고 내가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천주교 유류문답 380학문 중에 제1조가 뭐냐 옛날부터 성당 다녀오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이걸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인간의 도구가 뭐냐 하면 춤 노래 시편 시 그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시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모든 종교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특히 그림 그리고 시하고 노래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춤은 뭐 나름대로 뭐 세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춤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소중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또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느냐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걸 얼마나 힘을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당은 두 번째고 뭐에 우리가 마음에 팔려있어? 세상에 마음이 팔려있어요 그래갖고 뭐만 얻으면 돼?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제가 92년도에 철산 성당에 보좌신부를 할 때 아주 예쁜 세색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하니까 꿈에 자꾸 학도병 그 망도를 하고 그런 학도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래서 그 학도병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꾸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시아버지한테 가서 혹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정말 서러운 시절에 41년부터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끌려나갔어요? 학도병이 많이 끌려나갔어요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갔다 왔더니 시아버지 동생이 징용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동생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로 자매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이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다 나하고 미사 넣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또 막 새 신부였는데 새 신부 막 새 신부였을 때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사를 정말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끝머리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그래요 림부스 이거를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끝머리도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뭐 가지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얹혀있는 영혼들 오도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 성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옥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사제생활 거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우리 남편 회사 안 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 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언뚱한 기도만 하는 거 무슨 기도를 해? 세상의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로마의 성 바오로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인 목이 잘렸을 때 세 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본다라고 했어요 세 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호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르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성인인 요한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연혁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연혁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혁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혁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호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혁 영혼들이 연혁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받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색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혁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 토마스 아키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혁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혁에 있던 성 토마스 아키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7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혁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석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혁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연혁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느님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보면 성어 굽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겨도 성어 안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카를 안 하고 신부들끼리 먹을 땐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내려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4분인가 5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뭐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차카라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오늘 아침에도 태양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그 무를 씹는데 무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세 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기도 할 때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다 쳐다보고 기도해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신부 할 때 연초에 50준된 형제하고 50준된 자매하고 애들 넷 딸 셋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넷이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주먹 싸움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래 저승에 가시어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니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미치겠죠? 이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해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그런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99살 먹은 할머니야 아니하면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고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희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 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했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겠더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몬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들이는 위령미사 천대보다 같이 있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염을 많이 봉헌해요 미사염을 봉헌하는 거 보면 순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맨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놓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놓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미사 천대는 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천대보다 낫대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허태인 거지 그렇죠? 다시 한 번 손 들어봐 난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허태인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의 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갖고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도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할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로서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 미사를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2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뿐이에요 마테오 복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산상설교 마테오 복음 뭐라고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우리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심는데 봤더니 어떻게 해? 내가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짐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세상에 관심이 있잖아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까지 지금 17년 사제 생활하면서 수원교구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성당 하나 져서 봉헌하겠다 30억, 40억 기증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로마나, 이탈리아, 프랑스, 성지술래가 보면 한 사람이 기증하고 지은 성당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성당 짓고 돌아간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천주교 교우들이 그게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개신교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떤 성도들은 교회 시골, 교회 한두 개 져서 봉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 왜? 우리는 세상에 마음에 평화를 얻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은 우린 연옥 때문에 그래 이놈의 연옥이 문제예요 개신교는 하늘나라는 지옥이야 중간 연옥이 없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야? 연옥이 믿는 구석이야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신앙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닐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모든 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돼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였는데도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서 밭에 나가고 소보로 가고 장사로 나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잔칫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고 아무나 다 초대로 화가 나갔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하나 쓰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정신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성소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잔칫집에 초대했는데 하늘나라 잔칫집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밭에 나가 봐야 된다 난 장사 나가야 된다 난 소를 다섯 쌍을 샀는데 소 보러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잔치에 초대 안 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율을 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하늘나라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내 영혼의 구원을 살 만큼 살았잖아 애도 낳아보고 시집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욕심내지 말고 어디다 욕심내세요? 하늘나라를 욕심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는 미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의절을 마치고 사제 가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이끌어달라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달라 그래 영원한 생명 그렇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 그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거 봐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린 맨 하늘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성찬 전례 이 양식을 보면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울러 신부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죠? 부활의 희망 속에 부활의 희망 속은 누가 바라는 거야? 우리들이죠? 아울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서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 미사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아울러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부는 기도해요 뭐라고 그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 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 미사 경문 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그 경배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사의 의미도 모르고 미사 때 누구를 기억하는 일도 죽은 일을 기억하는 일도 나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는 일도 없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성당 다녔어요 나만 성당 다녔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학교 간다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돼 제가 신학교 합격하던 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합격형도 뭐 자랑이냐고 때려갖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합격하던 날 그리고 입학식 날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다 와갖고 입학식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다 나갔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왔어요 나만 그래갖고 이제 다 사진 찍으러 나가갖고 강당 신학교 강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뒷꼭지가 가렵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2층에서 어머니가 3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외출을 해도 문 다 걸어잠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 성당 나오라는 말도 못했어요 맞아 죽지 성당 나오라고 그러면 성당을 나가면 김씨에서 황씨로 우려우미가 김씨거든요 김씨에서 황씨로 바꾼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 장을 다 지진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신학교 그냥 억지로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당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신학교에서 매일 저녁에 부모를 위한 기도 기도서 그때 88페이지인가 매일 부모를 위한 기도 마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학년 때 와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꿈에 교황님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주교님들을 모시고 꿈에 우리 집에 딱 문을 열더니 이 집에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갖고 동네 전체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윗집도 사실은 그분이 경기도청의 국장님 굉장히 아주 높은데 병이 들어갖고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절회를 다녔어요 근데 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부인한테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녀님을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오든 스님을 모시고 와야지 왜 수녀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아래층에 여기 신학교 간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꽉 앉아있고 빈 자리가 있더래요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앉으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수녀님 와갖고 대세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1년 전에는 아들이 죽고 2년째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만신을 믿든 만신을 믿든 분들이 성당을 받아갖고 종교를 바꿔갖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한 거예요 딱 구술을 한 거예요 구술을 하면 처음에 무당이 신을 노염을 풀어주기 위해서 춤을 춰요 막 접신을 하기 위한 거죠 춤을 추다가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 떠나가는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수라는 거래요 공수 공수라는 거래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강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니까 공수라는 게 막 이 무당이 죽은 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빠는 작년에 천당 갔고 나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내가갖고 죽은 그 청년 빨리 합의봐줘서 빨리 바깥에 나오게 세상에 나오게 해줘 나 이렇게 좋은데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성당 나가 공수하면서 이제 무당 입에서 막 성당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교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있고 성 벨라도 성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렇게 미사지향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 때 항상 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야 이 영혼들이 혹여 연옥이 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장아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꼭 제가 정성 들여서 꼭 미사를 봉헌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미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럼 내가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깊어야지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계속해 놓은 거지 죽어서 언제 갔는지는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아니면 쭉쩡이 걸러갖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마태고고 25장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누구한테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거다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누구한테 줘? 천당에서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안 해준 건 곧 누구한테 안 해준 거야? 나한테 안 해준 거다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받을 상이 없으니까 너는 불붙는 지옥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비산동, 오늘 아주 비산동 잘 왔네 비산동 성당에서 기억날 거야 부활성야 때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날 거야 헌금 얘기했던 거 천 원 가지고 만 원 만드는 방법 만 원 가지고 십만 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안 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천 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두들겨 패 두들겨 패면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만 원짜리를 들고 멍들은 이놈을 15층에 올라와서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 하면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비산동 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천 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천 명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2천 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50명이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미사야 그 축하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천 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에 아메네드 전찬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드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100명이 덩이가 막히고 지옥 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명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다 우리 천주교교들은 천당 갈 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천주교교들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천주교교도 말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는 거는 그때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비사에 전부 다 손 들고 알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지 50명이 귀 밑에 이게 왜 그래? 연옥이 있어서는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세상 연옥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 대축일은 혹시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부활 대축일 한번 가고 또 세상이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열심히 나가다가 성탈 때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나오고 계신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주일날 계신교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다 다 쉬어요 천주교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연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연옥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고순환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결코 비좁은 곳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2천 명 중에 50명이 귓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해 2천 명 다 손들어도 있을 곳이 많다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왜 전쟁과 죄악과 환경파괴로 사느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 받는 혜택 저 많은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을 봐도 산아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 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자기네들 하고 싶다고 골프장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자기네들 누리는 것만 다 쓰잖아요 파괴하고 하느님께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열 달 동안 준비해갖고 얼마를 살아? 이제 백년을 살아 백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준비해서 백년을 살고 백년을 준비해서 우리는 뭐를 살아? 영혼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갖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베드로도 성인도 보고 정말 우리 정화상 성인도 보고 이 정화상 성인을 봐봐요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돼 정화상 성인 아버지 정양종 아버지 돌아가셨죠? 순교에서 1801년에 정정혜, 엘리사벳, 유소사, 채칠레아, 엄마, 여동생 다 죽었어요 1839년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양반지위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온전히 믿었어 하느님을 온전히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믿어 세상도 누리고 싶고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 사실 그러고 나면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그 짧은 거 뭐 그렇게 매달려갖고 고통스럽게 연연하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우리들인데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를 누릴 수 있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황창현 신부님 말씀 어떠셨나요? 나이 들수록 추해 보이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반드시 망할 수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오늘도 삶의 지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해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멋진 차를 몰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팔자에 맞는 돈이란 무엇인 것일까요? 팔자에 없는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반드시 불행이 닥친다 이 말은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을 손에 쥔 사람들이 그 후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통계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행과 파산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운을 50년 걸려받을 것을 연년 내로 한 번에 사용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운이 바닥나고 그 이후로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남자나 여자 모두 이성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주변에 다양한 이성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정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웰터급 복서가 헤비급 복서와 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급수를 넘어서려는 욕망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지분지족이라고 합니다 그칠 줄 아는 지혜, 즉 지나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무리하게 자신을 끌어올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영끌, 즉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 투자하는 행위는 자신의 팔자에 맞지 않는 돈을 벌려는 시도로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투자나 돈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목적일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심을 내는 것일까요? 돈이란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내는 이유는 돈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무리 욕심을 내도 그것이 반드시 벌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그 선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무리한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불행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를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기 홍보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자기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서양의 현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조용히 가만히 있곤 합니다 악어처럼 물속에 숨어 지내며 조용히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악어가 햇볕에 몸을 드러내는 순간 사냥꾼이 총을 쏴서 그를 핸드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너무 노출시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선을 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스피노자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야심과의 위선이거나 노예 근성에 비굴합니다 겸손이란 참으로 어려운 덕목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대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세술로서라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연습하다 보면 가짜가 진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난 채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잘난 채를 하다가 크게 무릎을 꺾이고 코가 깨진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난 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멘토의 존재입니다 자기 멘토가 있어 수시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가 지적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멘토의 지적에 기분이 나빠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좋은 멘토를 모시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돈과 성공, 출세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전혀 돈을 벌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는 병의 원인이 됩니다 병에 걸리면 결국 코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 없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잘된 죽음, 즉 웰다잉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다 보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숨어도 근심이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곳을 여행해보아야 합니다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야 내공이 쌓입니다 독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여행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함으로써 융통성을 기르게 해줍니다 이 둘의 결합은 사람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여행에서 만나는 낯선 통경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켜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행을 떠나면 그저 경치 좋은 곳을 보고 끝나버리지만 독서로 미리 지식을 쌓고 떠나는 여행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가 아는 것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내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졌는지를 반영합니다 최악의 죽음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링거를 꽂고 고통 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내공이 쌓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치병에 걸려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보거알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먹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두고 돈과 성공, 출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정신을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정신을 팔아서 돈을 얻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도를 지나치면 정신병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의외의 것들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파트 명품 자동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사람들을 돈의 마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 멋진 차, 그리고 고급 명품을 갖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뼈와 영혼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팔아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량한 정신만이 남을 뿐입니다 노예가 명품을 걸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상태에서 물질적인 것을 쌓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팔자에 없는 돈을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는 것은 고생스럽기만 할 뿐 결국엔 자신의 삶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돈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의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삶, 욕심을 절제하는 삶,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불행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종교에 의지하여 극복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의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답을 찾아보고 여러분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고통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느끼는 실망감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지나치게 충족되면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느끼는 고통은 분명하고 과식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 역시 고통입니다 이처럼 욕망의 충족이 적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반대로 욕망이 과도하게 충족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욕망의 결핍과 과잉 충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고통이 단순히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니체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쥬로펜하우어는 미래의 행복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희망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의 삶을 잇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체 역시 삶에서 반복하고 싶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더 큰 성장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거짓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령 성공을 믿기로 한 수많은 거짓말들에 우리는 현혹되기 쉽습니다 주조펜하우어는 우리가 이러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번지르르한 것들이 많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돈이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을 우리는 놓치기 쉽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불행의 대부분은 비교해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생기는 불안과 좌절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우리에게 불행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와 삶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는 우리가 사는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한 일들과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의 결혼 생활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나는 부부들이 결혼 초반에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평생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결혼에 서약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의 변화는 마치 가랑비의 옷 젖듯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작은 오해와 불만이 쌓이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깊어지죠 이런 갈등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부부 사이의 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으로 이어지는 부부관계의 붕괴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외부 유인 때문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문제가 생긴 건 성격 차이 때문이야 외부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혹은 우리는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지난 50여 년간 3천 쌍 이상의 부부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결과 부부 사이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유인은 그들의 성격이나 외모, 직업, 수입, 학력 등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유인은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즉 대화 방식이야말로 부부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느냐에 따라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가령 격한 감정으로 시작한 대화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격해지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부드럽고 중립적인 태도로 시작된 대화는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렇듯 대화의 시작이 관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대화를 격하게 시작할 때 그 관계는 97%의 확률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97%라는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갈등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많은 기쁨과 함께 수많은 도전과 문제를 동반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생활을 함께하기로 결심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가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대화 방식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부부들은 종종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대화 방식들 즉 비난, 방어, 격렬, 그리고 담쌓기라는 네 가지 행동이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 실제로 이들 중 하나라도 자주 발생한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97%의 확률로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문제는 비난입니다 비난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흔한 형태의 대화 방식입니다 비난은 단순한 불만 표출과는 다릅니다 불만은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는 반면 비난은 상대방의 성격이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항상 늦어? 당신은 정말 시간 관리를 못하잖아 와 같은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며 대화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난은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상대방은 비난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잘못되었고 가치가 없으며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어입니다 방어는 비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어적인 반응이 반복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화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방어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비난에 대해 역공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도 문제잖아 라는 식의 반응은 대화를 진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더 격화시킵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비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방어는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저해합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로 간의 감정적 거리만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방어적인 대화가 지속되면 부부 사이의 대화는 끊임없는 공방으로 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경멸입니다 경멸은 부부 사이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하대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 태도는 말투나 표정, 행동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무식해 이걸 이해 못해 라는 말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며 비웃는 태도는 경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느낌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강력한 독이 되어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히 경멸은 부부 사이의 깊은 상처를 남기며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됩니다 경멸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며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멸은 부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담사키입니다 담사키는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상대방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담사키는 대화 중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무시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행동은 담사키의 일종입니다 또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주며 관계에서의 고립감을 증대시킵니다 담사키는 부부 사이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며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잃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며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모든 결혼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결혼생활의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언급된 비난, 방어, 경멸, 담사키와 같은 문제적인 대화 방식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의 결혼생활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럽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들은 여러분의 결혼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은 결혼 초기에 상대방에게 무한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안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생활의 현실이 찾아오면서 처음 가졌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결혼 초기에 상대방이 늦게 귀가해도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 라고 말하며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반응은 점점 왜 맨날 늦어? 라는 비난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결혼 초기에 가졌던 이상적인 기대와 현재의 현실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부부는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변화시키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는 깊은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초기에는 서로에게서 행복과 만족을 찾았던 부부들이 이제는 서로의 행동에서 불만과 실망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행동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논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 합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등의 파괴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여기서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 행동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같은 행동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믿음과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부부라면 취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동을 변화시켜 우리의 믿음과 일치시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고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방식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당신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부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며 문제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는 일시적으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과 자신이 갈등 속에서 보이는 모습 사이의 괴리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인지 부조화의 한 형태로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는 단순히 서로에 대한 감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 즉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해결할 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으며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감정적으로 성숙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들은 갈등이 생길 때 비난과 방어, 경멸, 담삭기 같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행동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훼손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네 가지 문제적 행동 즉 비난, 방어, 경멸, 담삭기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실천한다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부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비난을 부드럽게 시작하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며 대화를 파괴합니다 비난은 주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해? 와 같은 비난은 상대방의 성격이나 인격을 공격하며 상처를 줄 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시작하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대화를 중립적인 태도로 시작하여 상대방이 방어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상황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때 약간 실망했어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행동에 대해 자신의 바람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다음 번에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면 좋겠어 와 같은 표현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상대방도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덜 방어적일 것이며 대화가 보다 건설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방어를 책임감 있는 반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방어는 상대방의 비난이나 지적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는 대화를 차단하고 문제 해결을 방해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반응을 통해 방어를 줄이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먼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내가 그때 좀 예민하게 반응했었네 미안해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태도 대신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신의 입장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 건 이해해 나도 이런 이유로 그런 반응을 했어 라는 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책임감 있는 반응을 실천함으로써 부부 관계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경멸을 존중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며 나타나는 태도로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소 중 하나입니다 경멸적인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경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중 긍정적인 부분을 자주 언급하고 칭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 기뻤어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존중과 감사의 태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경멸적인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부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솔루션은 담쌓기를 감정적 소통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담쌓기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부부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차단합니다 이는 부부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소통은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먼저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삭기를 피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소통을 통해 부부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좁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담삭기로 인한 정서적 단절을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술 중에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외과 의사에게는 큰 충격과 당혹감을 남깁니다 마취댐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결국 붕괴하는 것처럼 죽음도 점차적으로 찾아옵니다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오기까지 말이죠 사람의 죽음은 쉽게 익숙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항상 느끼며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부에 변화가 생기며 점점 더 몸이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존재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멈추면 10초에서 20초 후 뇌파가 기록되지 않으며 뇌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2015년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열린 국제과학자 모임에서는 의식은 불멸하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의 근거로는 근사체험, 삶의 종말체험, 사후통신, 전생에 대한 기억 그리고 영매와 같은 현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가족이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의 사후통신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남을 도우며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를 끼치며 살았습니다 사후세계에서는 이런 행위에 맞게 각자에게 맞는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후세계의 우아 중 하나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지옥에서는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다 실패하며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의학학술지에서도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수명을 다해 육신을 떠나게 될 때도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산악가 라인홀드 메스너는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추락 사고를 당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입니다 산정상까지 갔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자신이 떨어지는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와 떨어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치어 공중에 떠올랐을 때 자신의 생애가 눈앞에서 빠르게 펼쳐지며 되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단지 근사체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수명을 다해 육신을 떠나게 될 때도 수십 년간의 삶을 모두 되돌아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게 될까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비가들의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비가 중 하나는 스웨덴의 과학자 스웨덴보리입니다 이분은 57세의 빛을 보는 신비 체험을 한 후 모든 일을 그만두고 사후세계를 탐구하는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스웨덴보리가 남긴 저술은 국제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관련 학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가들은 20세기에도 여러 명이 있었으며 그리스의 다스칼로스와 덴마크의 마르티누스가 그 예입니다 두 번째로 영매를 통해 죽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알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어린아이들이 전생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두 살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7에서 8살 즈음에 사라집니다 미국 버지니아 의대의 인지과학연구소는 3000건 이상의 전생 기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면을 통한 최면 퇴행술이 있습니다 보통 최면은 정신과에서 유아기 시절의 트라우마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는 이전 3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사후세계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사 체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쨌든 살아났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20분 이상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례도 존재합니다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 중에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흉부외과 의사가 목격한 것입니다 응급심장수술 중 환자의 심장이 멎어버렸고 심장마사지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결국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집도를 했던 의사는 크게 낙담하며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는데 20분이 지나서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놀라서 마취과를 불러 전신마취를 재개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회복된 환자는 심장이 멎었을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몸을 빠져나와 수술실 위를 떠다니며 수술실 내부와 모니터 위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여전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준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현재를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유언장을 쓰거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위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겨질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재산 분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떠올리며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의 태도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우리에게 매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꼭 무겁고 어려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통해 매일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 그리고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일은 모두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쓰는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단지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할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많은 혼란과 슬픔을 남길 수 있지만 준비된 죽음은 평화롭고 존엄한 마무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남겨진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최대한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보세요 유언장을 쓰거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성필립 보생태마을 생태맘장터에 청국장 가루가 유명합니다 구매하시면 인생스케치 채널과는 무관하며 성필립 보생태마을의 국내외 비영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peng용등글 콩ichten 강궁장 칭찬 띠 그 유통